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습 잘 되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의 한 부분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께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쇼팽 그 삶과 음악이라는 이 책을 대여해서 읽고 있는데요. 쇼팽 곡을 또 접하면서 알지 못했던 쇼팽의 삶 속에서 쇼팽을 다양하게 만나고 또 그 배경과 또 그의 부모님 그의 스승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면서 또 다른 쇼팽의 그러한 뒷얘기를 만날 수 있어서 참 유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쇼팽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피아노를 배우게 된 계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의 또 가르치는 입장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배우는 입장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처음 배우기 위해서 뭔가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과정에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책이 나온 쇼팽을 잠깐 들여다보면요. 쇼팽에게 있어서 지금의 피아노의 신이라는 그 명칭이 붙여지면서 쇼팽의 피아노를 접할 수밖에 없게끔 한 것은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요. 쇼팽의 부모님은 그렇게 부유한 그런 집안도 아니었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 국적이 다른 다문화 과정에서 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쇼팽이 부모님의 식으로 쇼팽을 또 가르치려 하지도 않았고 쇼팽이 또 가고자 하는 길뿐만 아니라 쇼팽의 또 피아노를 편하게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피아노를 처음 접하게 된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폴란드의 기조 출신이었습니다. 기존 출신이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 놓였는데 어머니가 그래서 피아노를 어느 정도 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릴 때 쇼팽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면서 이제 좀 정식으로 쇼팽에게 피아노를 교습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섯 살 때 첫 스승을 만나게 되는데요. 쇼팽의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지분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아니고 피아노 종사자도 아닌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그 바이올리스트는 심지어 굉장히 나이가 많았고 이 책의 일부분에는 어떻게 나와있냐면 겉모습 지분이 첫 스승 지분이는 겉모습만 보면 그는 건반의 천지를 키울만한 이상적인 스승이 못되었다. 우선 피아니스트도 아니었고 아는 것이라고는 기껏해야 운지법의 기초와 손눌림 정도여서 재주 있는 제자 쇼팽이 오히려 선생님을 급속도로 앞서갈 정도였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지금의 쇼팽을 보면 굉장히 유명하고 저명한 스승을 통해서 피아노에 입문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그러한 격식과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조금 더 음악에 접할 수 있는 그런 스승을 또 쇼팽에게 만나게 해주었죠. 그런데 이 지분이 선생을 쇼팽에게 만나게 해준 것은 이 쇼팽이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량을 미친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지분이는 굉장히 칼리스마 있었고 훌륭한 음악가였고 특히 이 쇼팽이 지분이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피아노 선생님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쇼팽에게 더 좋게 작용했는데요. 피아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틀에 박힌 생각, 예를 들면 어떤 연습 꼭지, 표준적인 연습 꼭지 있죠? 완홍, 제르니 이런 것들을 딱 틀에 박힌 생각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쇼팽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연주법을 자유롭게 개화를 할 수 있게 해준 셈이었다고 하는데요. 쇼팽이 지닌 즉흥 연주의 능력은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지분이 선생님은 쇼팽이 가지고 있는 즉흥 능력을 굉장히 많이 아낌없이 격려해 주었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또 어린 쇼팽이 탕후나 솜씨를 살려주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았다고 해요. 지분의 선생님이 쇼팽에게 했던 것은 틀에 박힌 어떤 특별한 표준적인 연습 꼭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쇼팽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능을 격려해 주면서 어떤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쇼팽이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간섭이 없었다곤 해도 쇼팽이 혼자의 힘으로만 컸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토록 파격적인 사제 관계에서 그렇게 자유분방한 사고와 독립성과 독창성이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이 책에는 적혀 있는데요. 나이차도 굉장히 많았지만 또 어려울 수 있는 사제 관계였지만 자유분방한 사고, 독립성과 독창성이 쇼팽에게는 나올 수 있는 역할을 지분의 선생님이 해주었죠. 지분의 선생님의 틀에 박히지 않는 피아노 교육은 쇼팽과 같은 탐구, 그리고 제한 없이 탁 트인 피아노 연주가 나온 경우도 다른 제자를 통해서도 또 나왔다고 합니다. 건반을 창조적으로 다룬 그러한 음악가들이 있는데요. 이 선생님이 비록 피아노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제자만이 가지고 있던 또 학생만이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을 굉장히 칭찬해 주면서 그가 자유롭게 음악을 또 분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표현할 수 있도록 이 막지 않은 것이 지분의 선생님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지분의 선생님의 업적 중 가장 큰 것은 쇼팽에게 당시에 연주되던 작곡가의 곡을 그때는 클레멘티, 클라머 등 이런 작곡가들의 곡이 치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연습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독일의 고전음악에 중점을 둔 건반 연습을 시켰다는 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쇼팽이 일생 내내 지속되는 바흐, 하이든, 모차르트에게 사랑을 심어준 것도 바로 지분의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지분의 선생님의 가장 큰 특징은 틀에 박히지 않은, 그리고 어떤 정말 음악에 있어서 근본적인 어떤 누구나 다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음악을 정말 순수한 음악을 뿌리의 음악을 접하게 해주었고 자유롭게 독창성과 창작성을 표현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준 분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또 제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쇼팽이 처음 지분의 선생님과 만남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만난 선생님이 바로 엘스너 선생님인데요. 이 선생님은 작곡을 쇼팽에게 작곡선생으로 만남을 가셨다고 해요. 엘스너 선생님은 작곡가로서 별 뛰어난 접은 없었지만 가르치는 데는 재능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쇼팽에게 음악 이론과 화상을 가르쳤는데요. 아까 말했던 쇼팽에게 지분의 선생님은 피아노 선생님으로 유일했다면 작곡 선생님으로는 엘스너 선생님이 유일한 분인데요. 이 엘스너 선생님 또한 쇼팽 자기 나름대의 방식으로 발전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이 쇼팽이 가진 장점들 그리고 특출난 것들을 막 잡았다는 것이 굉장히 큰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누군가가 쇼팽에게 전통적 음악의 법칙과 관습을 무시한다고 비난했을 때 엘스너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만 놔두시오. 그의 연주는 흔해 빠진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재주가 비상하기 때문이죠. 그는 관례적인 방식을 따르는 대신 자신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품에서 보여주는 고여간 기법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독창성입니다. 엘스너 선생님이 쇼팽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막지 않고 기존에 있는 관습들에 매이지 않게 하면서 쇼팽이 자유롭게 자신만의 동창성을 찾게 해주었는데요. 이 쇼팽의 삶과 그리고 음악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곡에서는 알 수 없던 쇼팽이 왜 자신만의 그런 아름다움을 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만의 그 음악을 순수하게 그리고 전할 수 있었는지 또 수많은 도움의 손길도 있었지만 이 두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막지 않고 자유롭게 그 능력과 재능을 칭찬해 주면서 그 제자가, 학생이 음악을 자유롭게 느끼고 만날 수 있게 해준 두 선생님의 철학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와닿는데요.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지금 많은 곡들을 접하고 있으실 거예요. 또 누군가를 가르치기에 굉장히 애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또 입시 과정에서 굉장히 또 힘든 과정을 또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음악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을 손놓을 수 없고 그리고 음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 강한 힘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떤 연주를 보면 그 연주가 만약 답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 연주와 비교했을 때 자신은 굉장히 위축받아서 잡곡이 자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요. 이 엘스너 선생님과 그리고 지분희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겉으로는 볼품 없고 그리고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안에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정말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그 마음이 정말 큰 마음으로 와닿지 않았나 합니다. 여러분들 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자의 고유한 감성과 또 이 느낌과 그리고 신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가지고 있는 그 신체는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지구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음악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풀어주고 그리고 상황과 여건에서 훨씬 더 자유롭게 우리가 또 막지 않는 제재 속에서 음악을 자유롭게 느끼고 표현한다면 우리의 색깔, 우리의 마음이 또 연주를 통해서 정말 다양하게 무수한 다양한 연주들이 우리가 서로 만나고 그리고 어떤 경쟁 사회가 아니라 독창적인 우리만의 또 각자만의 음악의 색깔이 또 그 안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연주와 연습들이 좀 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를 더 들여다보면서 지금 하는 곡들이 어떤 이론과 기술적인 면이 아니라 마음으로 담은 연주 또 나를 위한 특별한 선물이 되는 그리고 연주의 과정, 연습의 과정이 되길 오늘도 여러분께 응원해 봅니다. 화이팅 하세요!